네, 지금 보시는게 곰보버섯이구요. 지난해 4월 말 5월 초에 채취를 했습니다. 송이버섯 보다도 비싸고 맛있는 버섯인데, 현생에서는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음식입니다. 서양에서도 비싸구요. 모렐이라고 합니다. 은행알 떨어진 곳에 많이 자생하니 보물찾기 꼭 해보시구요. 지난해 여기서 곰보버섯을 많이 채취를 했던 곳인데요. 봉장 바로 뒤고. 그래서 올해 또 나오겠다고 기다려봐도 영 소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싹쓸이를 해가지고 포자 날릴게 없어가지고 아직 없는건지 아직 안나온건지 분간이 안되네요. 4월 말 5월 초에 분명히 나왔던 것 같은데, 올해는 뭐 강감무소식입니다. 없습니다. 비가 안와서 그런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. 자 지금 이 시기에 중부지방은 막 나오는 시기니까, 여러분들도 은행나무, 암나무 있는 그 근처에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. 우들두들한 버섯이 있나? 곰보버섯이라고도 하고, 서양말로는 모렐이라고 합니다. 모렐. 송이보다도 더 비싼 버섯이거든요. 호랑갓이 있는데, 모가 있는 그 사이에서도 채취를 했었는데, 올해 뭐 아주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. 현금으로 또 배ten지로 계속 들어요.